이거는 안 돼. 구조적으로 안 돼. 다음 판 잘해봅시다. 제발! 아, 체포트 하나 늘었습니다. 우리 빵떡이도 하나 추가했습니다. 이제 이런 게 됨. 느낌 배우 티어. 디아몬드 원. 아, 오늘 왜 이러니. 잘해봅시다. 저도 달빙함. 나도야, 그거. 파이팅요. 아니, 옆집에 불났다고 해서 가봤더니 우리 집이었어요. 아니, 뭐야. 우리 집이네. 아니, 불났다고 해서 구경갔더니 우리 집이잖아. 슬픈 날이다. 그쵸? 오, 축제인가요? 아, 축제가 아니고 장례식입니다. 행이나 찍어주죠. 이건 못 가니까. 오, 좋아요. 바텀. 와우. 얘들아, 왜 이제 왔니? 아니, 나 이미 강등 당했잖아. 왜 이제 온 거니? 아니, 사람 죽은 다음에 앰블러스 불으면 어떡해. 이미, 이미 쉼 정지했는데. 그동안 쉼 났지? 로밍 다니면서. 얘 CS 절대 못 먹지. 너 빠지면 너 살 수 있어? 절대 못 살지. 너는 케인이 올 수도 있으니까. 귀환합시다. 왔구나, 왔구나. 얘들아, 왜 이제 온 거야? 전판에 오지. 아니, 전판에 오지 그랬어. 일단 뭐, 좋았습니다. 아, 그래요. 잘 가고. 아, 그래요. 맞습니다. 소통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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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죽이려고 하니 죽여서 뭐하니 노 지지 다음 방송 알림은 마스터원 카사딘이었는데 어째서 방송 제목은 다이아 원 카사딘인가요 왜겠니 아니 왜겠어 이미 알고 있잖아 뭐야 나 안가도 되겠는데 와 뭐지 모르겠음 근데 바이는 일단 말리기나 바이 말리기는 성공했음 어 이게 더 크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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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요 카밍이나 하자 나는 괜히 나대다가 요네한테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사실 사인전 할 때 나대다 죽으면 그게 더 사고야 아 되게 쎄고 쎄네 괜히 한 게 아니네 2키를 따버렸는데 마오 어디갔지 아 이거 갔네 까비 어 어 아우 좋아요 아 나 분명 좋은 줄 알았는데 어 어 잘하지 전멸에 있잖아 너 어우 전멸 어우 다행이다 ㅎㅎㅎㅎㅎㅎ 쭈 연행 어플 와 다행이다 마롭쭈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데 이거 한 번 잡아보죠 좋습니다 와 이게 된다고? 왜 캐셀인가 데미지 강한데? 어? 아 데보 못 먹었다 전령 풀겠다 이거 근데 그냥 탑을 밀죠 이거는 기한 타기엔 좀 늦었다 아래쪽에서도 이득 봤으니까 나쁘지 않은 어? 전멸 힐링 마오가 있는데 왜 여기? 어익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다행이다 힐 날뻔 어 뭐 무리하지 말죠 그냥 진짜 돈으로 팼네 방금은 상대가 잘 싸웠는데 어 너 텔퍼 없긴함 저 그냥 이거 밀게요 봐줘야 되나? 아 팀을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이득 최대로 땡기자 아 진짜 다행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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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어 좋네요 이거는 어? 뭐야? 칠도로 막아주면서 어 좋았습니다 어 굿굿 파이팅 우리팀 아 맛있어라 나이스응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아 이것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쓸때마다 어지러워 어 뭐냐 저거 가야되나? 빠져야되나? 어 그래요 그래요 에라잉 굿 내가 탱되면 죽지 않을까? 탱될사람 있니? 어 미니언이 있네 어 미니언이 있네 가보자아 가보자아 빠지자아 빠지자아 흐흐흐흐 헉 어? 어? 어. 네 잘 봤습니다. 왜 이렇게 아프냐? 네. 와 워익 제약골드야. 레전드네. 어 그래요. 저인가? 어디갔지? 아 쪽이네요. 아. 아. 아니 이게 왜 파동이 안나가냐. 자 치감템이 있는 지금은 뭐 손쉽게 잡지 않을까. 그렇죠. 디셋 한번 되가지고 맛있거든요. 거의 또. 아. 흐흐흐흐흐. 아니 뭐니 이거. 와 근데 생각보다 쎄 이거. 꽤 끊기는구나. 신기하네. 아 풀피. 굿. 와 그냥 억가를 해버리네. 그래요. 아우 맛있어라. 그냥 서렌 치자. 졌잖아. 뭘 뭐 더하고 있니. 님들 탑이 10대스에요. 아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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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하긴 하네요. 게임하는데. 야 다시왔다. 하루 승격전 두번. 이번엔 리버스 아닙니다. 이번엔 진짜 승격전임. 봐보자.